새벽 4시 새벽 4시입니다 지금 별이 엄청 많아요 ABC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영하 15도, 2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두 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 뜨는 걸 보려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하늘에는 별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냥 눈으로도 은하수가 보여요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줄이 쫙 보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눈으로 은하수를 보는 건 처음이네요 가까워 보이죠? 계속 이 상태예요 걸어도 걸어도 이게 바로 맞잡혀 차례 맞잡혀 차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대요 대박이죠?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제 해 뜰려 그러네요 이제 해 뜰려 그러네요 저기 폭설 때문에 붕괴된 로지가 보인다 무너졌네요 진짜 무너졌네요 진짜 이거 진짜 멋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저 앞에 보여요 울 것 같아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스무 발자국 나왔어요 하나 하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너넷 Excellent 재미있어 no 어제 우리 servi 논란 차 무슨 어시ità ords 수 다 ued stair 반납부르나 베이스캠프 우리가 헤맸다! 엄청 좋아하고 싶은데 좋아할 힘이 없네 저는 이제 세계에 가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BC에 왔습니다 해냈다! LBC!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해냈어요 해냈습니다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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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라! 해냈다! 이야아아아 이 기분은 안 해본 사람은 진짜 이 기분은 진짜 해본 사람만 알 것 같아요 발에 지금 마비해요 발 발가락 지금 느낌 아예 없어요 LBC에 왔다는 거는 이제 올라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에어트랙을 하고 싶었는데요 에어트랙을 못할 것 같은데요 몸이 다 얼었고요 그리고 눈길이기 때문에 눈이기 때문에 에어트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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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아 아아 아우 으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요 딱 좋아 딱 좋아 좀 찾아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더 뒤로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에어드랙을 남기고 싶었는데요 아 이거 말이 안 돼요 못 하겠어요 눈 위에서 에어드랙은 말이 안 되는군 일단 몸이 다 얼었고 어지러워 이제 간다 안녕 아마나 아마도 다시는 널 볼 수 없을 것 같아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 안녕 잘 있어 빠이빠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파요 아 오 빨리 엄청 빨리 내려왔다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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